피규어 프린스 차준안의 화보를 매거진 싱글즈가 공개했다. 매거진 싱글즈의 화보 속 차준안은 부드러우면서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년미를 발산하며 청정 미남의 자태를 뽐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심 저격 비주얼을 자랑했다. 캠핑 무드로 티셔츠, 반바지 등 편안하면서 트렌디한 스타일링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설렘을 자아냈다.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이번 화보 촬영에 임한 차준안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현장의 촬영 스태프들 모두 화보장인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훈훈이다. 한편 차준안은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직업이 많은 배역들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의 특성상 꿈을 키우기 위해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다. 11살 때 트리플 점프 5종을 빠르게 마스터하며 선수로서 투각을 나타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몽펠리의 수두드 프랑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빙산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추 문제로 기원했다.